민우야! 엄마 너 정말 왔어? 응 그래 잘 왔어 밥은? 먹었어 먹긴 딱 봐도 사흘 굶은 얼굴인데 밥 차려줄게 올라가 가게는 어쩌구 아내 동시 있어 아픈 데는 별일 있었던 건 아니지? 기집애 독한 거지 세상 나가보니까 좋아? 응? 엄마 아빠 동생 다 버리고 쏟아다니니까 좋냐고 잘못했어 밥부터 먹자 먹일 건 먹이고 따져도 따져야지 올라와 부식이? 그럴 리가 없는데? 나 찾았어요? 석표씨요 어디 갔어요? 아 그게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서 은조씨도 다 알았구나 은조씨 또 혼자 둬서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봐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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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ist